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영지 고맙습니다. 수송국 김우창 이한혜영이 갔습니다 축하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 우리. 그동안 평안들 잘 계셨습니까 힘드셨죠 뭐 그죠 모이는 눈빛 속에서 어르신들을 건강한 모습들. 힘드시고 이제 이제 일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기웅마제 감사합니다. 복지관 협회 김진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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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